안녕하십니까 메뉴토크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ADP 고용보고서 민간기업 고용 대폭 증가 일라일리 마운자로 제바운드 판매 실망 피트 해리스왈 바이튼 성님 제발입니다. 화요일날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됐고요. 수요일날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센싱 이라는 업체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금요일날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발표 순서는 졸트, 그 다음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 다음 미국 정부 고용통국에서 발표되는 BLS 고용보고서. 그런데 시간 순서는 어떨까요? 시간 순서는 이게 아닙니다. 졸트가 나중이죠. 그때 말한 것처럼 1등인 줄 알았는데 꼴찐인 거죠. 뒤쳐져가지고. 왜냐? ADP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그게 미국 노동부 산하의 고용통계국, BLS에서 발표되는 그 고용보고서의 예고편이고 그게 수금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용보고서에 대한 내용의 심화편 형식으로 나중에 한 달 뒤에 졸트가 집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졸트가 발표가 됐으나 졸트는 뭐라고 나왔죠? 9월 9인 이직률 보고서라고 나왔죠. ADP는요. 10월 ADP 민간고용보고서. 금요일 날 나올 거는 10월 미국 노동부 고용보고서. 이 순서예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ADP랑 미국 노동부 산하의 고용통계국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ADP는 기업만 발표합니다. 기업, 민간 기업. 그런데 금요일 날 발표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보고서에는 공공기관과 정부기관까지 합쳐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중소기업 규모, 중소기업, 소기업이 합쳐져 있다는 것도 차이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ADP에도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ADP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졸트는 가장 시의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졸트 어떻게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구인 공고수가 몇 년 만에 최저치인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허리케인이 영향이니 뭐니 나왔잖아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를 연타한 태풍의 영향이니 뭐니. 그런데 그거 9월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0월에 일어난 일인 ADP 고용보고서가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태풍의 영향은 이미 지난 거죠. 태풍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좋았죠. 어쨌든 화요일에 발표된 졸트는 이렇게 낮게 나왔죠.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나왔고요. 이 수치는 거의 2021년도 가야 있습니다. 그렇죠? 구인 공고수가, 구인 공고랑 자발적 퇴사율이 다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을 하려고 공고 낸 개수랑 자발적 퇴사율. 그러니까 강제 퇴사 아니고 자발적 퇴사. 자발적으로는 왜 퇴사해요?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 퇴사율이 맞고 구인 공고가 많다는 거는 구인 시장이 활발해졌다는 것인데 구인 공고가 확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9월 달 거다. 거꾸로 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나오죠. 이게 만약에 똑같은 9월 달 거라면 애매하겠죠. 연준이 하는 일, 연준 이현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 밥도 안 먹고 고민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물가랑 고용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잖아요. 지금 물가랑 고용. 고용이랑 물가라고 안 하고 물가랑 고용이라고 하죠. 이거 안섬제 셀프 같네요. 일단 물가랑 고용. 그런데 물가를 잡으면 이제 고용 시장이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파월이 2%라는 물가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러다가 왜 2%만 고집을 하냐 해서 2%로 가는 방향성이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해서 2%로 가는 방향성이 확인됐다고 연준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보험원도 베이비 컷을 친 거지 아예 컷에 반대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빅 컷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2%로 간다는 방향성이 확인됐다고 서로 다 동의가 된 거죠. 그런데 물가는 이제 잡혀간다. 혹은 잡혔다라는 확신.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건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일단 토끼 한, 귀 하나까지는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손으로 고용을 잡으려고 간 거죠. 빅 컷을 쳐서 고용 시장이 어떤가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다 고용으로 온 거죠. 그전에는 인플레이션이었죠. 포커스가 전부 인플레이션이었죠. 두 마리 토끼가 다 사라져서 막 날뛰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두 마리 토끼가 막 날뛰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의 다 중심을, 다 물가 상승을 집보해 관심을 갖다가 물가 상승 잡힌 거라고 지금 동의가 됐나 보네. 빅 컷인 거 보니. 다 고용 보고서로 딱 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3개가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졸트는 나중에 발표가 되는 거다. 그런데 발표는 먼저 됐는데 나중에 집계가 되는 거다. 그리고 오늘 ADP에서 비농업, 항상 비농업입니다. 농업은 변동성이 심하고 자영업이 많기 때문에 뺍니다. ADP에서 발표되는 민간고용 보고서. 여기서 ADP가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업체라고 했잖아요. 10월달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23만 3천 명 증가했는데 이 10월달 증가폭은 지난해 7월, 1년 여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다. 이게 2020년에 이렇게 확 줄어드는 그래프 때문에 이게 너무 작게 보여요. 사실 이게 블랙스완이라 좀 빼야 되는데 검은 백조는 빼야 되잖아요. 검은 백조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죠. 미운 오리 새끼가 석탄치라고 들어간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사실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너무 조그맣게 보이는 지금 착시 효과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그래프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세밀히 보면 여기 이후에는 이런 높이가 없잖아요. 지금 사이에는 그렇죠?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지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졸트랑 이거랑 동시에 놨으면 헷갈리는 거죠. 아무리 졸트가 응답률이 33%여서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9월달 같은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하루 차이로 똑같은 10월달께 만약에 졸트 구인공고는 확 떨어지고 이거는 민간고용은 확 올라갔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졸트는 9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풍의 영향은 이미 없었다. 이미 다 제거가 됐다. 그리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1만 3천 명이었는데 무려 10만여 명 가까이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아마 태풍의 영향 때문에 적게 했던 것을 적게 집계한 것을 완전히 깨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9월달 지난달 증가폭도 14만 3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지난달치가 다시 집계해보니까 상향 조정되면 상향 조정하고 하향 조정하면 하향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거 상향 조정됐는데 거기서 또 23만 3천 명이 증가를 했다.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금요일 날 확인이 되는 거죠. 금요일 날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노동부의 산하 고용통계국이라는 BLS에서 발표되는 그 정부의 고용보고서가 여기서 확인사살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서 실험료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고탄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만 없습니까?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자꾸 마사지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합니다. 저거 마사지한 거. 정부기관, 공공기관 막 구인공고 말도 안 되는 거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정페이 해가지고 그냥 막 나무 가로수 보수하고 보도블록 파는 거 일자리 한 100개씩 뿌려가지고 거기 채용하면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ADP는 기업만 한다. 그리고 원체 방대합니다. 2,500만 명 이상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00가구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이거는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직원에 집계되고 익명화된 급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민간 부문 노동시장에 대한 독립적이고 고빈도의 견해다. 여기에서 사람 수를 따지진 않습니다. 사람 수.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이 요즘에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죠. 공무원이 투자, 투자, 투자 때 걸린 거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은 법적으로 저기를 허가를 받고 해야 되지만 일반 사람들 지금 투자, 쓰리자, 쓰리자, 포자 뜨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저기를 일자리만 따져요. 한 사람이 4개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한 사람으로 안 치고 4개의 일자리, 4명의 일자리라고 쳐요. 포자, 포자, 파이브 잡 뛰면 그렇게 치는 겁니다. 일자리 개수로 하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ADP 민간보고서랑 금요일 날 나올 이 노동부 산하의 고용통계국, BLS의 고용보고서의 차이는 뭐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 차이도 크고요.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정부 보고서에는 들어 있고 이 ADP 민간보고서에는 그냥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주기의 차이도 있습니다. ADP 같은 경우에는 각 주의 일자리에 대한 주별빈도 데이터 계열을 생성하는데 BLS는 해당 월의 12일을 포함하는 주의 일자리에 대한 월별빈도 데이터로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전체 흐름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의 차이 나는 건 있는데 전체적인 차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23만 3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전문가 전망치가 11만 3천 명이에요. 아예 단위가 틀려요, 단위가. 단위가 지금 완전 틀려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좋게 틀린 거죠, 이번에는. 완전 틀려버렸습니다. 두 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허리케인 복구를 거치면서 일자리 창출은 2013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졸트의 구인공고 수가 최저치로 떨어진 게 결국에는 9월에 한 달 흐름으로 끝나버렸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다음 달에 졸트 10월에 구인공고가 나오겠죠. 거기서 확 늘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과니까. 이게 달걀이죠. 이게 달걀이에요. 그렇죠? 이게 닭이에요. 이게 닭.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졸트가 먼저 발표가 됐지만 이게 닭이에요. 얘가 날 달걀은 이제 다음 달에 졸트의 10월 달 구인공고 보고서로 나오겠죠. 당연히 이게 늘었는데 일자리가 늘었으면 구인공고 수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어긋나서 나온다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DP의 수석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해서 정리 딱 해줬습니다. 한 문장으로. 허리케인 복구 중에도 10월 일자리 성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고용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연준 의원들이 조금 마음이 높겠네요. 그렇죠? 비커 쳤다고 막 여기저기서 욕먹고 흔들어댔잖아요. 그런데 우리 딱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제 물가 토끼 귀 하나 잡고 이제 고용도 지금 봐봐 연착륙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기업 있잖아요. 한 명 것도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에요. 한 명에서 19명이 소규모. 만 개 늘었고요. 유일하게 준 게 이거입니다. 이거. 20명에서 49명 사이가 6천 일자리가 줄었어요. 명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줄었어요. 일자리가. 아까 명단위가 아니라고 했죠. 뒤로 가보면 다른 건 다 했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50에서 249명 5만 8천 개. 250명에서 499명 2만 8천 개 올랐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등이 많죠? 5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의 일자리가 무려 14만 개로. 얘가 하드캐리 했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ADP 민간보고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BLS 보고서보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없다는 차이도 있는데 또 뭐 차이가 더 크다?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대기업의 일자리가 월등히 단위 자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예고편이긴 한데 세밀한 차이가 있다. 이 섹터별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줄어든 건 이건 조작이 제조업. 제조업. 보이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 제조업. 제조업 빼고 미국은 서비스에 배달하잖아요. 나머지 다 올랐어요. 여기 유틸리티도 올랐어요. 천연자업 및 광업에서 4천 개 일자리 늘었고요. 건설에서 무려 3만 7천 개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5만 1천 개. 역시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여기 지금. 서비스직에서 하드캐리 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7천, 전문비 비즈니스 서비스 3만 1천, 여가 및 환대 3만 7천, 금융 1만 1천, 교육 및 건강 서비스 5만 3천, 기타 서비스 2만 1천. 그럼 정리가 되겠네요. 대기업 위주로 올랐고, 500명 이상인 대기업 위주로 올랐고, 교육 및 건강 서비스, 그리고 아까 전에 서비스업 이쪽에 올랐죠. 어쨌든 둘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업 위주의 대기업 위주로 일자리가 하드캐리 돼서 전문가 예상치를 무려 2배를 상회하는. 그래서 허리케인의 영향마저 다 상쇄돼 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대로 아마 금요일 날 정부 고용보고서가 이어질 것이고, 그럼 실업률도 떨어질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연준은 자랑하겠죠. 자랑은 안 하겠지만 안심하겠죠. 계속해서 고용은 꾸준히 201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절대값은 계속 늘고 있어요. 2020년에 한 번 이런 블랙선으로 꺾인 거 빼고는. 미국의 고용은 계속 늘고 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거는 그냥 그래프로 정리한 거예요. 다 말한 거예요, 아까. 여기 사이즈별로 해놓은 거였고요. 유일하게 20명에서 49명 여기만 줄었죠. 아주 그냥 소소규모, 소소규모 기업만 줄었고요. 나머지 다 늘었습니다. 이건 아까 섹터별. 섹터별에서 주로 서비스업이 주도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일라이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라이리리에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일라이리리 노보노디스크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저 표는 일라이리리가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변동성 밑으로 내린 게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맨 위에 57% 넣은 게 그 부분이고요. 매출 20% 늘었고 순위 970.3밀리언 달러인데 지난 분, 작년 동기 대비, 작년 동기 57.4밀리언 손실이었는데 엄청난, 완전히 대역 전극을 펼쳤죠. 순위익은 1.07달러, 그리고 조정해주면 1.18달러 나옵니다. 조정해준 순위익이 무려 100% 이상 증가를 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월가의 기대에 여기 못 미쳤다는 거. 너무 좋게 나왔는데 월가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잿바운드랑 마운자로잖아요. 지금 마운자로가 31억 2천만 달러 매출 나왔고요. 잿바운드, 마운자로를 다시 체중감량 의약품으로 만든 게 잿바운드죠. 12억 6천만 달러인데 이게 애널리스트는 36억 2천만 달러, 16억 3천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예상치 하회해버렸어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1,063.22... 이거 1,000달러인가요, 이거? 17.68 정도 올리면 컨센서에 도달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트롱 바이. 스트롱 바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수렴함을 밑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다행히 위로 올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지지받았죠? 50주선. 50주선에서 지지받았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또 하루에 한 10% 정도 먹었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말도 안 돼. 2,023도 오른 거 보세요. 지금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 갔으니. 여기서 지금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격 조정을 해야겠죠. 20개월 선도 지금 안 붙었습니다. 아마 20개월 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주봉의 50주선이랑 월봉의 20개월 선 그 근처에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꺾이지는 않아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릴리 체중도 요요, 주가도 요요.